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토리서치에서 근무하는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KHCI의 미래입니다. 요즘 K가 유행이기도 하잖아요. K방역, K-POP, K푸드 등 그래서 저도 KHCI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아토리서치 소개입니다. 아무래도 아토리서치를 아시는 분보다는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해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토리서치 하니까 여론조사 기관 같지 않으세요? 많이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토리서치 입사 당시에 그게 궁금했습니다. IT 회사인데 왜 아토 시스템이 아니고 아토리서치일까? 해서 제가 직접 대표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 2012년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을 설립할 때 네이밍이 무슨 무슨 리서치였다고 합니다. 유행이.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토리서치는 무슨 회사냐?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 스트럭처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2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서 이후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SDN 컨트롤러 출시를 시작으로 SDN 기술의 태동기, 성장기, 광화기를 거치면서 성장해 왔고요. 2016년에는 NFV, 네트워크 펑션 버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플랫폼인 아테네를 출시합니다. 아토리서치는 네트워크 가상화와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의 성장기를 함께해오면서 기술의 트렌드를 발맞춰 클라우드 플랫폼인 아토스텝 그리고 캠퍼스 SDN 솔루션인 아토엑세스를 출시했고 이러한 기술들의 집합체가 바로 오늘 발표드릴 HCI 제품 클라우드 N입니다. 현재 임직원 수는 한 70명 정도 되고요. 소재진 양재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해서 더 깨끗해졌으니까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홈페이지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제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금을 발표드릴 KHCI 솔루션 클라우드 N 그리고 SDN을 활용한 금거리 네트워크 솔루션 아토엑세스 그리고 SDN을, SDWAN을 활용한 전용 회선 가상화 및 NFB 솔루션인 아토엑지 아토 리서치가 바라보는 세상은 바로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지능형 초연결 세상입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인사이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시대에 강제로 살게 됐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트렌드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라 생각될 만큼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가 만든 비대면의 일상화입니다. 언택트가 생활화되면서 우리의 근무 환경은 정말 많이 유연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재택근무 그리고 극소수만 사용했던 화상회의 등이 지금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발표 자료의 일부는 재택근무를 통해서 작성했을 만큼 근무 환경은 이제 새로운 전원점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KHCI 클라우드 외에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다스, 즉 데스크탑 에저 서비스를 빌트인하고 최적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적 DT냐? 맞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다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의 키워드는 바로 가속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세상은 의도치 않게 다가왔고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바이러스 시대에 들어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 예로 행재부는 2025년까지 공공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까지 클라우드 전환 100%를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범사업이 끝나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한국판 유닐 정책을 기조로 클라우드 전환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에는 빅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GPU를 탑재하였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스, 데스크탑 에즈 서비스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스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클라우드에서 데스크탑을 가상화하여 서비스하는 기술입니다. 즉, 재택근무, 언택트근무, 혹은 거점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술 발전 형태를 살펴보면 물리적 PC를 사용하던 레거시 방식에서 기업 내부에서 데스크탑을 가상화하여 사용하던 VDI 기술 그리고 다스는 이러한 VDI 기술을 클라우드에 정렬시켜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기술입니다. 클라우드에는 원격근무를 활성화하고 비즈니스 연속성과 민척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자 요청에 따라 다스 서비스를 이내블하여 사용자에 배포할 수 있고 요청 기간이 만료되면 VDI를 회수해 다시 필요한 응용 소프트웨어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스를 사용하려면 CC 인증, VDI 같은 CC 인증의 유무가 궁금하실 텐데요. 클라우드에는 다스 서비스는 이미 CC 인증을 획득했고 여러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표에 보이는 해당 내용은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입니다. 빅데이터는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여 가공 처리 후 시각화합니다. 클라우드에는 이러한 프레임워크 속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GPU를 탑재하였습니다. 직관적인 UI를 통하여 GPU를 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고 VGPU 방식과 GPU 패스로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VGPU 방식이란 GPU를 가상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이고 GPU 패스로 방식이란 GPU와 가상 머신을 1대1 맵핑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아토리서치의 클라우드에는 GPU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고객이 서비스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 장은 시장 동향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는 앞으로도 시장 성장률이 무려 25%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측 기간 내 소프트웨어 정의 산업은 SDDC 영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이유는 이제는 모두가 클라우드나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레거시 인프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단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의 채택 이유는 빅데이터라는 것입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 DTE 가속화는 국내외을 망란한다고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다음 시장 동향은 국내 시장 동향입니다. 저는 국내 시장 동향은 디지털 뉴딜을 잘 알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2022년 한국판 디지털 뉴딜 입점영에 대한 과기부의 예산안입니다. 과기부는 8월에 2022년 디지털 뉴딜에 대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저희가 눈여겨볼 내용은 디지털 뉴딜 2.0입니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 2.0은 크게 세부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를 들으신 분들은 모두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씩 나라를 세워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DNA 생태계 강화. 두 번째,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세 번째,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네 번째, 사회 간접 자본 디지털화. 각각의 사업은 2025년까지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IT 인프라쟁이인 저의 관점에서 향후 도입되는 모든 IT 인프라는 클라우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클라우드와 비슷한 고도화된 시스템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공 클라우드 지정 시범 사업도 2022년의 디지털 뉴딜 사업도 모두 2025년을 기준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물의 디지털 전환 과속은 2025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저희 KHCI 솔루션인 클라우드 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역사는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약 10년 단위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80년대에는 메인 프레임이 포트란이라는 전신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80년대부터 메인 프레임이 시대를 혁신하는 기술이었고 IBM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혁신이라고 생각되는 90년대 90년대의 기술적 혁신은 바로 개인형 PC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입니다. 여기에는 참 재미있는 역사적 일화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개인형 PC 보급에 가장 큰 일등공신을 했던 사람은 빌게이츠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최초의 범용 소프트웨어인 도스의 저작권 귀속에 있습니다. 원래 도스는 IBM 최초의 개인형 PC의 운영체제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IBM의 그 운영체제를 납품하던 하도업체였습니다. 빌게이츠는 IBM과 납품 계약 당시에 도스의 저작권을 마이크로소프트에 귀속시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도스만 있으면 그 당시 가장 비싸던 IBM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전세계 어디에서도 만든 컴퓨터라도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범용 소프트웨어 MS-DOS입니다. 그렇게 MS-DOS를 시작으로 두 번째 히트작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탄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도우 95입니다. 당시 윈도우 95는 전세계 시장 점유율 99%가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굉장한 일이죠. 그럼 윈도우 95는 어떤 기능을 탑재했길래 전세계 점유율 99%를 달성했을까요? 바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장착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애플의 맥힌토시가 80년대에 GUI를 먼저 장착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윈도우 95는 MS-DOS와 더불어 완벽한 운영체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95는 소프트웨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프트웨어라고 현재까지도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고속 인터넷입니다. 원래 인터넷은 90년대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70년대부터 있던 기술이었지만 당시에는 미 국방부나 관련 연구소만 쓰는 기술이었습니다. 인터넷 혁명 촉창기는 전화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바로 전화선을 통한 모뎀 연결이었죠. 하이텔 천리안 PC 링크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선명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 하이텔이나 천리안은 모뎀을 통해 접속하면 특유의 연결음이 나오고 텍스트로 이루어진 파란 화면으로 접속이 됐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일인데요.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매일매일 접속해서 여러 친구들과 텍스트 채팅을 했었습니다. 진짜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엄청 큰 등짝 스매싱을 여러 번 날리시더라고요. 맞으면서도 웹때리인지도 모르고 아프고 화나고 등등 했었는데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전화를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전화 비용이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참 큰 돈이지만 90년대 초에는 훨씬 더 큰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전화 비용이 아버지한테 발각돼서 죽더 살아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은 전화선을 이용한 모뎀을 시작으로 ADSL, VDSL, 그리고 현재의 근거리 통신망 환경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대에 혁신한 기술인 바로 가상화입니다. 가상화 기술의 개념은 60년대 IBM을 통해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이 여러 기술적 성수피를 거쳐 2000년대에 OS와 하이퍼바이저를 직접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혁신 기술입니다. 클라우드도 역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이 아닙니다. 오랜 생활 발전해 왔고 다듬어지면서 지금의 클라우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대에는 어떤 기술이 혁신에 이를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인공지능일지 컨테이너일지 혹은 다른 그 무엇일지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얘기를 너무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 우리가 채택한 아키텍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입니다. 이 아키텍처는 업무 수행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받아왔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3T 아키텍처는 굉장히 훌륭한 아키텍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도래하면서 현재 아키텍처의 구조만으로는 향후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한계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레가시 인프라로 구축을 하게 되면 구축 비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운영이 복잡해지며 확장에 어려움이 걷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비즈니스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특히 급변하는 서비스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3T 아키텍처일 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이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 L4 스위치, 가성화, 보안, 튜닝 등등 과정을 거치고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주 단위가 걸립니다. 각각의 팀에게 업무가 할당되어야 하고 부서관 공문이 오가야 하며 오피셜한 메일이나 지시가 내려오고 그에 따른 스케줄링과 그렇게 손가쁘게 달려도 며칠은 걸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이나 민체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비즈니스는 신속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업의 관점에서 원팀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 네트워크, 원 매니범트, 원 폴리시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신이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관장하는 대법수 조직의 모터가 되는 것입니다. HCI 정의는 우선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HCI란 Hyper-Compersed Influss Structure의 약저이고 X86 위에서 동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최소한의 소프트웨어 정의,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SDC, SDS, SDN을 포함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을 들지 않나요? 지금까지처럼 클라우드라고 부르면 될 텐데 왜 HCI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규모의 차이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처럼 대규모 시스템에 적합하게 설계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나 중규모 혹은 작은 단위로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필요 이상의 많은 자원을 요했습니다. HCI는 그런 시장의 니즈를 반영하여 작은 단위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에 따라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럼 HC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HCI는 클라우드에서의 위치와 클라우드 기술 스택에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에서의 HCI 위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종류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그리고 그것들을 적절히 믹싱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표에는 없지만 현재 클라우드의 트렌드는 멀티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스택에서 EAS, PAS, SAS가 있습니다. 그중 HCI는 인프라 에저 서비스에 속합니다.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HCI란 프라이빗 클라우드이고 인프라 서비스를 하는 구축형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HCI 솔루션입니다. K-HCI인 클라우드에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많지만 오늘은 크게 네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인프라를 X86 서버에서 통합으로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편리한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포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증단 인프라 확장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원은 클라우드에는 오픈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픈 아키텍처란 프레이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표준을 지향하는 어떠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라도 모두 표준 API를 통하여 연동이 가능하고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로 접어들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공룡 기업들은 라인이 되는 기술을 구현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클라우드에는 표준을 지향합니다. 표준 API, 표준 프로토콜 등 표준을 지향하는 어떠한 제품이라도 연동이 가능한 오픈 아키텍처입니다. 두 번째는 X86 서버에 최적화시킨 통합 솔루션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이번 장표의 키워드로 네트워크 가상화 컨트롤러가 빌트인된 더 진보한 HCR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먼저 기술의 발전 방향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트랜지셔널 즉 레거시 환경일 때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각각 별개로 동작하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3T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컨버지드 환경일 때는 어땠을까요? 서버와 스토리지는 그대로 두고 네트워크 스위치와 스토리지 스위치를 합쳐서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FCOE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이퍼 컨버지드 환경은 서버와 스토리지를 합치고 네트워크 스위치를 별도로 동작하게 하는 환경입니다. 아톰 리서치가 이야기하는 어드밴스드 하이퍼 컨버지드 환경은 서버와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를 모두 통합하여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N을 어드밴스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버와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최적화하여 통합으로 제공하고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물리 스위치까지 제어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클라우드 포탈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포탈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사업으로 이야기할 만큼 SI성 컬러가 짙은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포탈을 최적화하여 제공합니다. 포탈은 사용자 포탈과 관리자 포탈로 나뉘어 사용이 가능하고 각각의 모니터링 도구가 존재합니다. 관리자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관리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내가 직접 사용하는 가성 머신에 대한 자원을 생성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사용자 포탈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인과되지 않은 사용자 접근이 불가하며 인과받지 못한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이 불가합니다. 클라우드 N의 포탈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고객의 서비스 요청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비즈니스 어지리티가 어지리티를 실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셀프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셀프 서비스는 응용 소프트웨어 혹은 서비스가 빠르게 배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 에저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성장에 따른 무중단 인프라 확장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이 본사의 세대의 클라우드 N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포화 상태가 되어서 인프라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바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다운타임 최소화일 것입니다. 클라우드 N은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무중단 인프라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영향이 가지 않고 배포 서버를 통해서 무중단으로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권장상으로 클라우드 N은 기본적인 권장상으로 클라우드 N은 서버 대수는 세대이지만 그렇게까지 자원이 필요하지 않은 지사나 연구소에서는 한 대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무중단으로 인프라를 확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4개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이번 장편은 클라우드 N의 운영사양입니다. 클라우드 N은 X86 서버 위에서 운영되고 운영되는 개방형 HCI 솔루션입니다. 최소 운영사양이라는 게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톨 리서치는 언제나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제품 컨설팅을 모두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안 기능 확인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국정원 보안 가이드라인이 작년 2020년 1월에 변경됐습니다. 바로 보안 기능 확인서인데요. 쉽게 말해서 가상화 제품 도입 요건이 변경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 커먼 크라이테리아 우리말로 공통평가 기준이 2020년 기준으로 필수에서 권고로 변경되었고 보안 기능 확인서는 필수로 등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에 관련된 제품을 납품하려면 보안 기능 확인서 제품 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N은 국내 최초 보안 기능 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입니다. 제가 이 장표를 만들 때 조사한 바에 이르면 아직까지 보안 기능 확인서를 획득한 HCI 제품군은 없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N은 이미 공공조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클라우드 N의 제품 라이센스인데요. 클라우드 N의 라이센스는 두 가지고요. 스탠다드와 엔터프라이즈 모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모두 제공이 되지만 GPU나 빌트인된 SDN 컨트롤러를 사용한 언더레이드 네트워크 제어는 엔터프라이즈 모델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N의 실질적인 기대 효과입니다. 레거시 환경 일대와 클라우드 N을 도입했을 때는 분명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 시간과 돈으로 귀결이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인력, 기관, 비용, 관리가 모두 좋아져야 합니다. 클라우드 N 인프라를 구축하면 투입 인력이 감소할 것이고 작업 기관은 단축될 것이며 비용은 여러 측면에서 절감될 것이고요. 개발 관리가 아닌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아톨 리서치의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아톨 리서치는 4차 혁명 시대의 미래를 만들어감에 있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매번 고민하고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KHCI인 클라우드 N이 해외로 수출되는 그러한 꿈도 꼭 꺼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에 대한 고민 경쟁과 협력에 대한 고민 그리고 플랫폼 가치 창출에 대한 고민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고민해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사의 제품으로는 SDN에 최적화된 스위치 라인업이 있고요.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SDN을 조합한 산업용 스위치 라인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NFV 솔루션인 아테네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제품군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네트워크 제품인 아토 액세스 사용자 프렌들리하고 즉간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린 KHCI 클라우드 N이 있습니다. 2022년 아토 비즈니스의 전략은 바로 상생입니다. 자사의 제품과 궤를 같이하는 솔루션을 머지하고 통합해서 고객에게 그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 클라우드 N에서 간단하게 VM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많은 고객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가상 머신 생선이 얼마나 빠르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셔서 간단하게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속을 하시면 데시보드 화면이 나오고요. 이제 가상 인스턴스 서버에 들어가셔서 내가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 건지에 대한 기본 네이밍과 정책들 그리고 키페어 그리고 OS를 선택을 해줍니다. 생성을 눌러주면 실제로 생성되는데 1분 정도가 걸립니다. 빠르게 VM을 배포하고 횟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